여정연의 세계 1주 홍콩 3시간 이내에 여행하기 만약 여러분들이 홍콩에서 실시간 정도만 있다면 충분히 중요한 곳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3만 5천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구요. 구룡이나 서구룡으로 이동할 것을 추천합니다. 공항에서 구룡역까지는 약 20분 정도면 열차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구룡역과 연결된 오스턴역에서는 이스트 침사추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스트 침사추위로 나오면 스타의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연걸, 홍금부, 엄청화의 손도장이 있는 거리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스타의 거리를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제가 홍콩이 아니라 침사추위를 추천하는 곳은 침사추위의 야경이 더 아름다운 편입니다. 침사추위에 있는 시계탑을 지나면 스타페리에 탑승장이 나옵니다. 스타페리에 탑승하면 약 8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홍콩섬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스타페리 선착장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지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약 6분간 타면 홍콩섬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홍콩섬에 도착해서는 대갈람차가 보이는 구름다리를 따라서 지나가면 홍콩역이 있는 IFC 빌딩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홍콩역에서는 약 30분이면 공항에 도착이 가능한데요. 항공권 발견과 수화물 탑승은 홍콩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다. 해외여행 세계지주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